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약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멜리에서 아이섀도우 5가지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색깔들도 있고 그리고 입은 충동 구매식으로 거의 구매했던 색깔도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 한번 써보고 처음인 것 같아요. 완전 추억의 섀도우 아닙니까? 색깔도 이쁜게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뭘 샀냐면요. 제가 원래 이번에 라논큘러스라는 색깔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도 진짜 이쁜 색깔이거든요. 유명한 색깔. 제가 집에서 찾아보니까 예전에 샀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전거예요. 그래서 라논큘러스 색깔이 있어서 이것도 같이 리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개씩 한번 발라볼게요. 먼저 219번 발레리나. 이건 진짜 연한 핑크색인데 완전 옅은 색. 사실 이것만 단독으로 쓰기에는 너무 옅은 색이어서 되게 부드럽다. 보일까? 이거 완전 피부 하얀 사람들이 바르면 이쁘겠다. 일단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채도가 있게 발려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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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완전 티 안나는 핑크색일 줄 아는데 막상 눈에 올려보니까 채도가 좀 있네요. 이거 볼터치로 발라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쁘다 이거. 제가 사실 이거 주문하면서 제일 기대 안했던 색깔. 이거 발레리나. 음. 이쁘다. 생각보다 색깔도 되게 잘 나오고 부어보이지도 않고 이쁜 것 같아요. 이런 색깔. 다음에 살짝 비슷한 색깔인데 이거는 살몬글로우라는 색깔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피치빛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까 발레리나보다 얘는 살짝 오렌지빛이 아주 살짝 들어간 느낌 약간 복숭아 색깔 예뻐 발색이 진짜 잘 된다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거는 눈 여기 끝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애교살에 발라도 예쁠 것 같아 진짜 예쁜데 아까 발레리나가 좀 더 핑크핑크하고 얘가 조금 더 피치 느낌이 나요 제가 살몬글로우도 사실 기대를 안 했어요 발레리나도 그렇고 약간 핑크톤 이런 느낌이 약간 눈에 올렸을 때 조금 실망했던 그런 제품들이 많았어서 그런가?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또 완전 핑크랑은 좀 더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코랄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도 완전 핑크보다는 약간 이런 피치빛이 좀 감도는 색깔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삶은 글로우 생각보다 너무 예뻐 이거 한번 치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221번 로즈 브라운 이건 제가 왜 샀냐면은 약간 그윽한 느낌 내고 싶을 때 있죠 약간 운 것 같은 느낌 살짝 음영은 져 있는데 약간 울먹울먹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연출될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살짝 탁한 느낌이 있어요 쿨톤 분들이 쓰시기에 더 좋을 것 같은 색깔 약간 이렇게 음영해지는? 이렇게만 해도 예쁜데? 약간 이렇게 너무 과한 음영을 주지 않고 그냥 한 듯 안 한 듯한 음영을 넣고 싶을 때 좋을 것 같아요 끝에도 이런 거는 여기 삼각존도 같이 넣어줘야 돼요 음! 예쁘네 그리고 하나로 살짝 음영진 느낌 그리고 만약 지금 제가 한 게 좀 너무 진하고 과하다고 생각이 되면 살짝만 바르면 돼요 이게 조금만 발라도 음영 느낌이 확 저버려가지고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완전 브라운도 아니고 완전 로즈빛도 아니고 딱 로즈브라운 이름 그대로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로즈브라운 제가 로즈브라운은 살짝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예뻐요 다 성공한 것 같아 이상한 게 없어 그 다음 아멜리에서 가장 유명한 거 243번 마카롱 그레이 이거 음영으로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로즈 쉐딩 흰기가 진짜 많이 도는 그레이 색깔인데 섀도우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멘트 색깔 이거 눈에 쓸 수 있을까요? 보이나? 그러니까 로즈 쉐딩으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게 그림자가 지금 비포 되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된 건가? 오! 진짜 자연스럽게 되는데 완전 자연스러워요 그쵸? 이게 되긴 되는데 티가 진짜 안 나요 신기하다 음 제가 지금 쉐딩은 이거 투쿠포스쿨 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림자인 것 같이 티가 안 나요 애교살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티가 진하게는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활용도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드 쉐딩이나 애교살 그리는 거 244번 빈티지 발렌타임 이것도 핑크 색깔인데 좀 더 플럼빛이 돈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채도가 있는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울먹울먹한 그런 섀도라고 하더라고요 좀 덜어낸 다음에 블렌딩 이런 느낌 좀 눈에 핑크빛 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바르고 왜 와 소리가 안 나오냐면 앞에서 너무 진짜 기대 안 했던 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물론 예뻐요 근데 앞에 게 너무 예뻤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핑크색 같아서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고 한 이거 라논큘러스 이게 지금 호수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255번 라논큘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색깔이 흰끼가 완전 낭낭한 그런 색깔입니다 얘는 눈을 확 밝혀주네요 아까 발레리나랑 살짝 비슷해요 얘는 블러셔로 쓰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이런 비슷한 색깔의 섀도우를 산다면 저는 발레리나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구매해본 아멜리 섀도우 6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